안녕하세요 자, 이왕이 화이팅! 자, 변두리콕TV의 해설위원 신유철입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 캐스터 김민성씨를 모시고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경기인가요? 오늘은 비조가 A조에 올라와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비조가 비조가 어디죠, 지금 이거? 서브 넣는 지금 이왕이 씨 얼마 전에 강수구 A조 우승했는데 그 기세를 보라 좋은 때 A조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데요 아마 두 털리지 않을까 원세장이 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신유철, 신유철 씨 말 여태까지 틀린 적 한 번 없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쓸데없는 지금 되게 많아요, 동작이 네 지금 네번째 게임인데 몸풀고 있어, 지금 몸풀고 와야지 지금 앞경기 9점 냈고요 6점 냈고요 이번이 마지막, 과연 지금 롱썸과 시작하자마자 롱썸, 아, 넣는데 네 네 자 자 자 이왕이 자 오 예 야아 예 1대1 자 참 대, 화이팅 자 이번, 오늘 시합 중에 처음으로 동점 됐어요 아 네 아 레슨 볼 뛰어지네요 네 레슨 볼 네 헉, 한 벌 뛰어지네 해 주나요? 지금? 어 아팠어요 아팠어요 어 지금 동점인데 지금 이 왕이 서브 어 받았어 이야 짧아 짧아요 짧아 어려운 거 잘 받았는데 네 이왕이 장점의 스매신대요 장점의 스매신대 아 이게 내가리가 없네요 아 네 또 하나 해주네요 와 에이저 방송용 플레이 방송용 플레이 방송용 플레이 네 네 강서구의 명물 이왕이 오오 이왕이 이야 이왕이 선수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자 또 김창래 선수거든요 네 오 네 자 여기 상대는 어떤 선수인가요? 상대 저기 빨간색 입은 선수는 빨간색 입은 선수는 빨간색 입은 선수는 여태 비주에서 네 비주 최강점 아마 역대 비주에서 동호인 중 비주 최강승자죠 네 네 그만큼 기조에는 우승을 많이 하죠 네 오 받았어 아 이왕이 몇 대 몇이죠? 4대5 이야 빛빛빛한데요 4대방에 너무 봐주고 있어요 이왕이 서비스 어 오 야 압볼 좋아 이야 들어왔죠 야 이거 이왕이 어떻게 될지 이러면 컨텐츠가 안 나오는데 이러면 컨텐츠가 안 나오거든요 아 김창래 선수 커버해줘야 돼요 왜 들어간거죠? 앞으로? 앞에 돈 떨어져있어가지고 아 돈 줄어들어가지고 예상해로 선전중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아웃신대 아 아팠어요 좋은 운동 가지고 있죠 시력이 2.0이라는 분이 있어요 몽골인이 아니다 잘하는데 잘한다 하면 안되죠 잘하는데 잘한다 하면 슛 더 못하는거에요 어패의 법칙이죠 자 분위기 또 끊어주는 예 자연의 섭리 아패야 봐야죠 오 받았어요 오 이황이 왔어 찬스 근데 스매시가 메가리가 이게 랠리 오 이거 랠리 뭐야 랠리 뭐야 아아 김창래 선수 헛짓거리 하나 추가 자 자 역시 오늘 이번 컨텐츠는 또 이제 헛짓거리 몸이죠 김창래 헛짓거리 몸 자 자 어디가죠 집에 가나요 자 퇴근 일찍 가나요 자 자 아 이황이도 선수 상대방은 절을 한번 하고 용돈 한번 받죠 용돈 하나 받고 네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 네 내년은 서류날 미리에서 세배를 먼저 하네요 네 자기들보다 어린 동생들인데 네 어 예 와 강간선수 스매시 또 강간선수가 또 얼마전 에이드에서 또 이제 중에서까지 이르면서 무르르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자 이왕의 선수 또 시작됐어요 저것도 시작됐어요 자 안될때는 이제 저렇게 끊으면서 부윙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안온다는거죠 자 하지만 예상외로 되게 적전이 항상 지금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자 2대12 자 끈덕지게 따라 붙는 이왕의 선수 바퀴 자 자 오 아 아 아 아 수비 잘 해냈지만 아 아쉽진 않았어요 아쉽진 않았죠 아쉽진 않았죠 자 별명봉 서비스 빨리 늦으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유영이 유영이 자 괜찮대 스매시 오 오 자 어차 자 벌써 도나요 13대8이죠 6인가요 스탠드6이요 6이요 네 그래도 많이 땄죠 네 지금까지 경기간거중에 가장 많이 타고있어요 전반에 이렇게 딴거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죠 아까 12대1로 돌았죠 아까는 네 네 네 자 오 타인스 아이고야 자 떼어주면 위험한데 오 네 이왕이 이거네 이거네 네 7점 지금 7점이거든요 네 오오 오오 자 야 이거는 인정 이건 인정 실력이 아닌가 자 여기 서버 오 오 예 아 너무 뒤로가서 김창민 선수 코트 안에 들어와야죠 코트 밖에 나가고있어요 지금 시키자면서 네 김창민 선수 아 제발 창대형 상대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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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봐줘 잡아 자 한번 압박을 해줘야돼 아니 왜 나와 또 뭐야 이거 자 오 루틴이 좋아 자 지금 터비 빵이 너무 쉽게 박혀있어요 아이고 도로볼 몇개나 왔어 네 찬스 찬스 때려야돼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대가리 박아야죠 진짜 이거 대가리 인정 대가리 막아야죠 망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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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오 오 오 네 역시 도로볼 좀 놀랐나봐요 네 약간 놀랐어요 아까 예상력의 접전 우와 방 고추 마신 것 같으세요 네 아직 결혼 안했거든요 위험할수록 했어요 아주 대리에서의 위험할수록 때려 아 스메시가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너무 가운데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너무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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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중범 서비스 유황이 어 코트 좋았구요 자 좋아요 자 잡아 역시 오 잘하는데 좋아 와 네 잘했죠 이거 야 잘했죠 이거 10점 10점 됐죠 10점 됐어요 이거에 많이 한거에요 제일 많이 한거에요 오늘 자 자 유황이 자 어 너가 좀 짧은데요 너가 짧아요 아 상대방이 제일 스메시 제일 때려서 좋아하네 네 권영범 선수가 또 후기가 좋거든요 밥이죠 저런 보는 밥 어 어 김찬휘 선수 네트 아빠 하나 했죠 자 상대 김찬휘 선수 자 언더언수 알바에요 길게 그렇죠 아이고 방했다 자 이방윤 선수 이야 근데 언더를 좀 길게 뛰어였으면 좋겠어요 뛰어올거면은 맞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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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에 자 김찬휘 선수 자 자 좋아 자 때려야돼 자 자 좋아 아 자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지금 공격 기회가 쉽게 안오거든요 모을 때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가져가는 그렇죠 네 이런거 먹어줘야지 맞아요 또 아웃같은데 네 아웃 네 동환되죠 자 이게 4년간의 이런게 시합경험으로 이런 인압판단 푹! 조태랑의 노른함이네요. 그쵸 네 이방인 선수 아주 노른함이 뼈난거 처음 보는 그리법이었어요. 경화수에 없는 그리법인데 서브가 괜찮았고 이번엔 나름 지금 선전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번 때 신디롱 아직도 김창래 선수 스매싱 연습때처럼 스매싱 지금처럼 가까부터 아쉬워요 네 자 보면서 지금 10 6점인가요? 6점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이러면 안되거든요. 지금 컨텐츠적으로는 네 네 자 이황이 고추 맞으면서 네 실점했죠. 지금 새신랑이거든요. 어 어 뭐야 네티가 자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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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약간 이제 이황이 선수 쪽이 아 아 아 됐어요. 자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먹어야 돼. 아 진짜 대가리 박아야죠. 아 진짜 저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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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때려줘야 지금처럼 압박해줘야 돼요. 지금 드럼놓고 열풀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네 네 지금 네 자 자 자 자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지금 왜냐면 상대양보다 나은게 지금 힘, 파워, 체력 이런거에 지금 비둘을 잃을 수가 없어. 그럼 무조건 때리고 받고 때리고 받고 그렇죠. 자 때려야 돼. 자 잡아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으로 가.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자 상대방 너무 세다. 아 강간 선수가 저기 아톰 저기 마제라 강한 선수가 지금 동호인 버전 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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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점인가요? 많이 닦거든요. 지금 승필을 떠나서 지금 괜찮게 하고 있어요. 원래 크게 져야 되는데 뭐야 이왕이 선수 넷치가 때렸으면 좋겠네요. 자 좋았어요. 와 그렇죠 이렇게 때리니까 앞에 한 번 그때 먹히네요. 상대방이 스메시를 예상해서 빠졌는데 거기에 들어 이상적인 루트였죠. 다시 이왕이 서브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거 일부러 노린게 아니었을까 네 저거 일부러 노린거에요 도박이 아니었을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정도면 거의 이왕희 선수 거의 인생경기 아닌가요? 자 수비하면 돼요 하나만 더 찍자 자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이 정도면 선전했고 자 이왕희 선수 오는데 인터뷰 한 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희 선수 자 바로 했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네 동무 에이저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가요? 나름 했어요? 잘했어요? 손전했어요? 네 스트로크 이런건 다 되는데 약간 긴장한거 같은데 에이저 별거 아니네요 아 다음에 지금 수비쪽 단계속도 남았거든요 네 아마 강력한 접전 예상합니다 아 네 일단 수비 많이 왔고요 자 구독 한 번 해주세요 구독 어 전두리콕 구독 사과 구독 하